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내일 11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은 손혜은 가수가 조옥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타이틀곡으로는 예쁜 내 사랑 순천에 왔어요. 나 어떡하라고로 요즘에 인기가 급상승한 가수입니다. 노래 아주 좋지요? 내일 11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조옥성 박사TV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은 손혜은 가수가 출연합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죠? 순천에 왔어요입니다. 조옥성 박사TV 뉴스원 조옥성 기자였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은当zych이 돌아가고 있어요.